반갑습니다.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학습 여러분, 수풀림 수학의 연수 선생님입니다. 여러분 이번 2020학년도 3월 학년 평가, 사실은 4월 24일에 시행되었던 시험 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해야 될 텐데 일단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시험 범위가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수능 준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내신 문제에서도 나올 확률은 없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뜩이나 관심을 덜 받는 시험이기도 했지만 우리한테는 항상 중요하지 않은 시험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매번 드렸기 때문에 1번부터 풀어보게 될 텐데 일단 전반부 선생님이 진행하게 되었거든요. 아주 쉬운 문제들이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1번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항식에 대한 문제가 1번에 배치가 되겠죠. 왜냐하면 어이가 없으니까 이걸 a-b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한번 적어볼게요. a라는 녀석은 2x제곱-3xy고 b라는 아이는 x제곱-4xy에다가 빼기 y제곱인데 a에서 b를 빼보겠습니다. a에서 b를 빼보시면 2x제곱에서 x제곱 빼면 되겠죠. 그럼 x제곱이고 마이너스 3xy에서 마이너스 4xy 빼는 것이니까 xy가 될 것이고 다시 한번 y제곱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만들어지면서 인수분해하여라 이런 문제도 아니고요. 이것은 정답이 4번 만들어지겠죠. 끝. 2번. 1 더하기 i의 제곱의 값은 물어봤습니다. 1 더하기 i의 제곱. 여러분 i의 제곱은 이게 왜 2번인가. 너무 쉽잖아. 그렇죠? i제곱이 얼마죠? i 자체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말이 안 되는 허수 중 가장 작은 수 얘기하는 거잖아. 그렇지? 마이너스 3죠? i의 제곱 마이너스 3라는 것이 허수 단위 i의 정의였기 때문에 정답은 0이 만들어질 것이다. 이것도 1번 확인되고요. 그 다음에 3번도 가겠습니다. 3번. 3번 보시면은 부등식 절대값 2x-2가 3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이거는 일일이 확인해봐서 개수를 찾아도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항상 절대값 문제 풀 때에는 누구보다 누구보다 작을 때가 훨씬 더 문제 풀기가 쉽다. 왜냐하면 범위를 그냥 가두면 되니까 이 얘기 했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x-2 절대값이 3보다 작다를 여러분이 범위를 가둬서 풀면 훨씬 더 빨리 풀리겠죠. x-2가 3사이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1을 양변에 더하시면 마이너스 1부터 x가 얼마? 5사이가 만들어질 것이다. 마이너스 1하고 5사이가 정답이니까 개수를 물어봤어? 다 세도 되고요.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신 다음에 하나 더 빼도 돼요. 그러면은 5가 되겠지. 그치? 몇 개? 5개. 됐죠? 그럼 정답이 3번 됩니다. 4번도 보겠습니다. 4번 두 직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그리고 y는 ax 더하기를 서로 수직일 때 ax 더하기를 수직일 때 상수 a의 값은 물어봤습니다. 두 기울기가 서로 수직일 때에 대한 문제네요. y는 mx 더하기 n 그리고 y는 m 다시 x 더하기 n 다시 두 기울기가 서로 두 직선이 서로 수직 관계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했었냐면은 직선의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것을 찾았단 말이지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마이너스 2하고 a가 기울기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2랑 a를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. 이런 문제가 되겠죠. 이제 a는 뭐래니? 마이너스 2 a는 얼마죠? 2분의 1이니까 답이 4번이 만들어지겠죠. 됐습니까? 다음 5번도 보겠습니다. 5번 5번 그림은 함수 x에서 x를 나타낸 것이다. f5 더하기 f5 더하기 f 합성 f9 이렇게 나와있네요. f5는 일단 5가 어디로 간지 보시면 됩니다. 보니까 9로 갔죠. 그렇죠? 이거는 9고 그 다음 합성 함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대입하라는 거니까 9는 어디로 갔어요? 9는 3으로 갔네요. 이 녀석이 3이니까 다시 f에서 3을 대입하면 되죠. 3은 어디로 갔어요? 7로 갔네요. 여긴 7이네요. 정답은 16일 것이다. 그렇죠?